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를 남겼는데요. 다들 저한테 키우라고 해요. 제가 정말 그래야 됩니까? 왠지 사별한 남편의 애완 고양이를 버리면 파양일까요? 제목처럼 저희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늙은 고양이 한 마리를 남겨뒀는데요. 주변 사람한테 먼저 물어봤더니 그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고양이니까 그냥 유품이라 생각을 하고 아끼면서 키워보래요. 이런 조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글 써봐요. 우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한 요점만을 위주로 적을 생각인데 아마도 글이 좀 냉정하고 차갑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감성팔이를 하지 않기 위함에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 외벌이었고 저는 전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원래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었고 지금도 싫어요. 반대로 저희 남편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애묘인이었어요. 당연히 고양이 데려온다 할 때 반대를 했지만 남편 역시 포기를 몰랐고 여기다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정말 끝없는 설득을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키우겠다. 당신은 전혀 손 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전업이니까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고양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신경 쓸 거 없다. 자율급식기 만들면 사면 되고 똥을 치우는 것도 또 집안 청소 퇴근하면 남편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외에 접종이나 병원 케어 역시 반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남편의 끝없는 설득 끝에 동의를 했고 남편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동안 그 약속을 잘 지키긴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서 같이 사는 몇 년 동안 진짜 한 번도 만지지 않았을 정도로 그냥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고 그 모든 걸 남편이 알아서 챙기며 살았어요. 현재 제 나이 30후반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지방 실 거주 중인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대출이 있어요. 월 수입은 0원입니다. 한 푼도 없어요. 전업이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어디든 무조건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고양이에게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죠. 아직 죽은 남편의 옷 한 장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고양이는 태생부터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고 해서 남편 죽었다고 없던 애정이 갑자기 생겨날 일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고양이의 주인은 남편이었고 저는 주인이 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라 이거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애초에 파양조차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전부 다 그게 파양이래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데려올 때 이미 사람으로 치면 중년 정도의 유기묘라 이제는 나이가 꽤 많아요. 10살이 넘은 노묘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이 아끼고 애틋더 했던 걸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눈에 밟히지도 않느냐 이러면서 그냥 눈 딱 감고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고 있는데요. 뭐 그 사람 말들도 일리는 있어요. 고양이 나이가 있으니까 제 입양은 힘들 거라고 아마 받아주는 곳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제가 버리면 죽기 십상이다. 그러니 키워라 이거예요. 참고로 시댁 식구들 중에 제가 고양이 때문에 힘들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거나 잠깐씩 맡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요. 솔직히 당신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뭐 잠깐이든 뭐든 고양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저는요. 지금 당장의 생활이 급하고 막막한 사람이에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파트 대출도 갚아야 되며 또 우리 두 모자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그 돈도 벌어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경력 단절된 지도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열심히 면접을 봐도 결과가 안 좋아요. 안 뽑아줍니다. 또 아이 역시 엄마인 저를 닮아 그런 건지 고양이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곡놀이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니 이것만 합니다. 뭐 제 감정은 최대한 빼고 상황 위주로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본인 일이다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들 하실 건가요? 추가 이게 글이 지워져가지고 사이에 있는 댓글을 오리지널 댓글은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뒤에는 있어요. 원본 그게 있었거든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입양하는 건 저희 시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로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또 그렇다고 당신들이 데려가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병 중이고 나머지 다른 한 분이 당신의 배우제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이건 이해합니다. 남편이 그러했듯 시부모님들 역시 이 고양이를 많이 아꼈고 거기다가 이제 먼저 떠나버린 자식 때문에 더 애틋하게 느껴져서 절대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무조건 며느리인 제가 끝까지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손주와 이 고양이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이러니까 제 부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상황이 있으니까 그나마 당신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지나 당신 또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입양자를 최대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안 된다고 해요. 아까 댓글에 친정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일을 할 동안 대신 돌봐줄 친정이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친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남편이 남긴 유산 역시 거의 없고요.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형편이었는데 저희 아이한테 약간의 정서적 불안 증상이 있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최근 몇 년 동안 전업을 해온 거였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모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그런 노력 덕분인지 애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의사를 궁금해 하셨는데 저라고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근데 아이는 엄마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따르겠다고.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땐 아빠랑 정말 친했는데 사내 아이라 그런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관계가 서먹해졌고 남편 역시 퇴근하고 오면 아이랑 놀아주기보다는 고양이랑 놀고 또 저하고만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그 고양이에 대한 정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운 거 그런 거죠. 또 시가 식구들 중에 남편과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형님 아주버님이죠. 한 분 계신데 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가끔 맡아주거나 병원에 데려가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아니면 어쩌면 시누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큰 누나 그분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점적으로 맡아주긴 어려워요. 다만 제 사정도 이러하니까 어머니 아버니처럼 무조건 키워라 이런 강요는 못하겠다며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하네요. 시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아들이 아끼던 고양이를 기르다 버리거나 저희 집 식구가 아무런 연이 없는 남한테 줘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병중에 계신 시부모님 건강에도 더 큰 악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 방법은 저 역시 택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악플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양이 버리면 참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대로 어영부영 제가 키울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새끼 건사가 최우선이거든요. 욕을 하셔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개성기를 두드려봐도 그래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갈 먹거리 장만하는 것조차 겨우 될까 말까 한 형편이거든요. 아직도 저는요 제 남편이 떠났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이렇게 슬퍼할 겨를조차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도 해가 되지 않을 제 나름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 앞에 놓여진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크고 산더미라서 고양이한테 할애할 여력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결정 그리고 그 과정 결과에 대한 것들 그런 후기는 더 이상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이거는 나중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업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자식 건사할 돈도 없는데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노묘를 기르는 게 어디 쉽겠냐고요. 사료 주고 똥 오줌 치워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댓글들 웃겨 대댓글 그럼 애초에 집에 들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야 너 본문은 제대로 읽고 다 끌다는 거요? 2번 있으니 결국 글싹대 했구나 본문 댓글 보니까 유기옹호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게 범죄라는 건 알고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정신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정상인인 척 숨어 있을 거 아니냐고 대젝글 그래? 그럼 네가 저 고양이 데려와가지고 키워 근데 그건 절대 못하겠지 그렇다면 그 썩은 아가리 닫아라 3번 아니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데려왔고 적어도 다른 곳에 보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 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이건 파양이 아니라 유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4번 와 여기 미친 것들 진짜 많네 버려질지 모르는 고양이한테는 감정이입 오지게 하면서 남편 죽고 남은 아이랑 둘이 세상에 덜렉 남겨진 경단녀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못하는 거 진짜 개레알 거지같다 아니 지능이 고양이 쪽에 더 가까워서 그러는 거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못 데려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키워야죠 함께 사는 거면 어쨌든 가족이고 자기 고양이잖아요 이런 미친 뭐 자기 고양이 아니 부인은 남편이 고양이 키우겠다는 걸 계속 반대했는데 여기서 자기 고양이란 말이 왜 나와요 3번 아무리 남편이 데려왔다 해도 몇 년을 같이 살았고 키웠으면 자기 고양이 맞는 거죠 5번 개랑 고양이 그리고 자식만 딱 남겨줬을 때 지새끼 배골려 죽일 연도 천지 삐까리네 여기 야 지린다 6번 저 고양이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키우라는 그 사람들이 대신 키워주면 되겠네 장난치네 진짜 7번 파약해야죠 이렇게 글까지 쓸 그 정도의 고민과 정성이면 충분히 쓴이는 생각할 만큼 한거라 봅니다 8번 아니 그나저나 저 시부모도 진짜 무책임하네 자기들이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파약도 못하게 하고 어디 보내지도 말하고 그 걸렸다는 병이 혹시 연병인가 9번 나 이거 예전에 실시간 본문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쓴이 편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미친 캔맘들 말하는 거 걔 혀라 보르더라고 그 고양이 네 새끼도 아빠 따라간다 이지랄 사람 아가리로 짐승도 못할 그런 미친 소리를 쳐나볼 대더라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찬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길바닥에 집어던지는 그렇게 버리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천벌을 받니 네 새끼도 따라가니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부모님 다들 돌아가셨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되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돌아가셨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 나이가 이제 갓 50이 넘은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에 무슨 혈관이 순간 막혀가지고 요즘 같으면 스탠드라 그러나 스탠스라 그러나 관을 심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고 너무나 깜짝스러웠고 아침 6시에 그 일이 터지고 응급실에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확인을 받고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가운데 누워계시고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서로 맞은편에 앉아있었죠 아버지 사이에 두고 얼탱이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게 뭐지 싶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때 어머니가 앞에 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서로 이제 아이컨택을 했죠 한 10초 정도 했을 거야 어머니가 울지도 않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기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요 차갑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온몸이 꽝꽝 얼어버리는 것 같아 떨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머니 눈을 보는데 서로 말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읽혀요 그냥 귀에 대고 고함 지르는 것 같아 다 읽혀요 그게 그냥 이거였어요 지금 당신의 남편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슬퍼할 것보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이 그냥 온 전신을 다 덮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이고 읽힙니다 이거 안 겪어 본 사람은 감히 그게 어떤 감정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그 고양이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 보거든요 제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고향이 좋은데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세게 아빠를 따라라 나 이런 사람들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아무튼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